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책보고입니다. 여러분 고려와 몽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몽고와 30년 정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고려와 몽고의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려는 인천 강화도에 숨어 들어가서 약 30년 동안 항쟁을 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항쟁을 할 때 화살을 엄청나게 날려야 돼요. 나무를 다 벌목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쏘겠어요? 풍부한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천 강화도는 그런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또 고려의 왕들과 친척들이 굉장히 궁성을 쌓고 화려하게 지냈다는 기록들이 고려사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강화도에는 인천 강화도는 그렇지 않아요. 또 쌀을 생산해야 되고 최씨 무신 정권의 넓은 땅들이 있어야 되고 30년 동안 과연 몽고한테 버틸 수 있었느냐 인천 강화도가 이 병자호란 때 여러분 여진족한테 하루 만에 그냥 패켰습니다. 조선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여진족이 말을 타고 와서 인천 강화도는 하루 만에 점령이 됐어요. 과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몽고, 몽고의 30년 공격을 진짜 인천 강화도에서 막았을까? 이런 의구심을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실제로 강화도에서 사신 분들은 더 의아해합니다. 오늘은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고려의 강화, 과연 인천 강화냐? 아니면 중국 동부에 있는 강화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큰 산동반도냐? 이거를 과학적인 증명방법으로 검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페이스 이민구 대표님이신데요. 공과대학교 출신으로서 한국항공연구원, 국내 방위사업체들,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납품을 합니다. 여러분 공대하면 예전에는 포항공대가 유명했고, 카이스트도 있는데, 또 국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공대가 한양대학교 공대, 그리고 또 앙운대 공대가 있죠. 그 중에서 한양대학교 공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키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거래처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첨단 기법을 사용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개발하고 납품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짬을 내서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사 원문을 가지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저희 책보고와 또 같이 고려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보들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고려도경, 지금 책보고 채널에 보면 고려도경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신 걸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고려도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거의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의 어떤 사람이 고려도경의 지역명이 식당이다, 식당이다, 이걸 갖고 어떻게 확인하자 하면서 고려도경의 송나라의 사신들이 북경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북경에, 고려의 궁궐에 있던 모든 대문들의 지역명들이 북경에, 자금성에 다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거는 전혀 반론을 못하죠. 중국 유일하게 지금 그곳에만, 자금성에만 지금 고려의 문들의 이름들이 쫙 나타난단 말이죠.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 개경서경 과연 어디였느냐? 도대체 고려의 수도가 어디였기에 아직까지 베이징에는 고려 0부터 시작해서 이 고려의 각종 지역명들이 숨쉬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키스페이스 이민고 대표님이 산동반도에 있는 고려의 강화도, 강화도를 일식기록으로 빼박, 아무도 반론을 못하게 찾으셨습니다. 자, 일식기록 한번 보신 말이죠. 이 일식기록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박창범 교수님이 한 일제일식기록이에요. 삼국사기의 일식기록들, 또 중국의 일식기록들을 비교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의 일식기록이란 말이에요. 고구려는 지금 보니까 바이카로스 쪽에서 나타나고, 자, 백제는 지금 베이징, 그 다음에 또 신라는 이 양자강, 이 무한 쪽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는 말이죠. 이게 일식의 모든 일식의 평균값을 구하니까 이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중국의 사사랑 비교를 하면 북경 쪽이 고구려로 나오고, 이 산동반도 쪽이 백제로 나오고, 신라는 지금 무한 오른쪽에 안희성 쪽이 이제 신라의 본토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수도가 여러 개였기 때문이에요. 고구려는 굉장히 수도가 여러 개였죠. 평양만 있는 게 아니고, 동황성도 있고, 장안성도 있고, 국내성도 있고 많았잖아요. 백제도, 수도가 이제 웅진사비로 천도를 하죠. 자,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성이 있고 월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평균 일식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별 일식을 찾아서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죠. 이 고려사에도 일식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고려사는 이제 거란, 즉 요나라가 침범을 해서 현종 때, 고려 현종 때,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칠대실록이 불에 타요. 그래서 그 약 100년간의 일식 기록이 지금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사는 한반도와 이 지금 베이징의 약간 중간 정도 되는 데서 이제 평균 일식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고려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려도 수도가 개경이 있고, 서경이 있고, 남경이 있어요. 그리고 또 후반반은 또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려의 일식 기록도 마찬가지로 평균 일식을 보면 안 되고, 항상 중요한 건 개별 일식이다. 하나하나 하나 일식 장소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키스페이스의 이민구 대표님이 분석한 일식 기록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폼이 똑같습니다. 이제 하복성에 서경 개경이 있고, 자, 이렇게 내려오면 승천부가 있고, 이 강화도,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강화도라고 불렸던 산동반도, 동강화, 서강화를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흥국사가 보이죠. 산동반도에 흥국사가 보이는데, 흥국사는 뭐냐면, 고려의 개경에도 흥국사가 있었어요. 이제 초기부터 나오는 불교 절입니다. 절인데, 1232년부터 이제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몽고가 하도 강해서 고려의 서경과 개경을 뺏기고 강화도로 천도한 게 1232년인데, 그 이후에 흥국사를 창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화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도 흥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산동반도를 강화도로 보고, 자, 또 이런 기록도 나오죠. 강도에 견자산이 있다. 견자산은 우리 인천 강화도에도 가보면 견자산이 있고, 오련산이 있는데, 이 오련산은 이제 고려의 도성이 있었던 곳, 또 견자산은 고려시대의 고종. 이 고종 때 강화도로 천도를 하는데, 이제 원종이 원나라의 인질로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산이 견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 강화도에 오련산, 견자산이 다 있다. 이건 오련산 견자산은 무조건 고려시대부터 나오는 거고요. 중국사서에 견자산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오련산 견자산 현재 인천 강화도에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동반도에도 그대로 있다. 자, 오련산이 있고 견자산이 있고 산동반도에 또 고려 마을도 있고, 평양이라는 지역명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려의 강화는 어디냐? 당연히 산동반도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서경, 개경, 그 다음에 견자산, 오련산, 고려 남경이 있죠. 그래서 이 고려 강화부터 시작해서 강이 쭉 양자강까지 이어져서 이곳을 다 강도라고 하고, 몽고의 침을 막았던, 여러 가지 지역명들이 산동반도부터 시작해서 나타납니다. 현재 인천 강화도와 지역명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일식기록, 과학적인 검증 방법으로 이제 이민구 대표님이 진짜 과연 생동반도가 과연 고려시대 강화도냐? 이걸 증명해 주시겠죠. 보시면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1246년, 개별 일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1246년에 났는데, 음력으로 환산을 하면 1월 19일로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나오죠? 고려의 고종 때 천도를 했어요. 이곳에는 고려의 변자산, 오련산, 흥국사부터 시작해서 최씨 무신정권의 지역명들, 또 고려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강화도의 지역명이 나타납니다. 자, 사이트를 보시면 요즘에는 이제 그 일식기록을 확인해 주는 사이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246년을 딱 치면 말이죠.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요. 자, 나오는데 실제로 발생했던 일식의 날짜를 보니까 동일합니다. 1월 19일. 그럼 고려사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어떤 일식기록은 또 관측이 안 되는 일식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그 날짜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파란 선 라인 안에서만 일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깥에는 일식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일식이 보이고, 일식이 보이고, 일식이 보이고, 여기는 일식이 안 보이고, 일식이 안 보이고, 일식이 안 보여요. 한반도의 강화도에서 일식이 안 보입니다. 이 일식기록이. 안 보여요. 자, 고려의 평균 일식을 구하면, 그러니까 모든 일식을 합쳐놓으면, 현재 지금 요하강 유병이 만주 쪽으로 거의 나타나지만, 지금 개별 일식을 제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개별 일식을 봤을 때 한반도에서 강화해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강화도에서. 인천 강화도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산동 반도에서만 보이죠, 여러분? 어떤 일식기록들은 한반도에서만 또 보일 수 있습니다. 고려 후대로 가면, 또 어떤 일식들은 또 한반도에서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도 고려의 영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토는 항상 북경을 중심으로 산동 반도와 또 남경은 양자강이었다. 자, 여러분, 이 일식기록을 통해서 정말 이 과학적인 검증으로, 사서의 기록, 그러니까 역사서, 고려사의 기록과, 또 유적, 지금 현재 흥국사도 있고, 오련산, 견자산 다 있죠. 또 과학적인 기록이 일치하는 곳. 중국 동부가 이 고려 영토의 중심지다. 자, 고려사 이제 고려의 말기 때, 고려사 우왕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의 남쪽 영토는 주원장의 무리와 붙어있다. 자, 이때는 홍건적이 없어요. 홍건적은 벌써 다 끝난 상태고, 1368년도에 주원장의 명나라가 건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368년도에 건국을 했는데, 이제 원나라가 북쪽으로 밀려가죠. 이 주원장의 명나라가 세지면서. 자, 이 기록. 남쪽의 주원장의 무리와, 접해 있다. 고려 영토. 자, 일맥상토가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북경부터 시작해서 산동만도, 또 남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 알짜배기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 사위의 나라로 고려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한 겁니다. 이 고려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이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고, 제후국으로 삼고, 사위의 나라로 삼고,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남송을 격파하고, 일본을 격파하러 가고, 산반도에서 그 옹벽진 그 산골마을에 있는 고려라면, 벌써 점령을 했겠죠. 자, 고려의 본토. 서경계경, 강화, 남경, 그리고 추후에 우왕 때, 드디어 심양 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공산당은, 이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고,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고려는 조선의 역사고, 한국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선이 나오려면 고려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영토를, 북경이나 산동반도나 남경이라고 주장을 하면, 발악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발악을 해요. 고구려는 여기 있었을지언정, 잠깐 왔을지언정, 고려 따위는 여기 올 수가 없다. 강하게 지금 발악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고려의 영토가 커지는 걸 발작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고려에서 조선이 나왔으니까요. 현재도 여러분, 여러 유튜브를 보시면, 지금 고려의 영토를, 만주 쪽에서만 찾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뭐다? 지금 중국 공산당에게 칭찬받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고, 존역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아주 좋아합니다. 저를 여러분 보시면, 고려사의 지역명들, 각종 수백 개의 지역명들과, 또 유적들, 견자산, 오련산부터 시작해서, 흥국사부터 굉장히 많은, 고려시대의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중국 동부에는. 또한, 빼도 박도 못할, 개별 일시기록, 산동반도에서 나타나는, 한반도, 인천 강화에는 안 나타나는, 빼박 일시기록.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교차하는 걸 보셨습니다. 이 반론을 하려면, 세 가지 모두를 다 반론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누가 중국 공산당의, 이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지금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고려의 본토, 고려 강화의 위치를 보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주변을 강하게 훈육해 주시고,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늘 제품 개발과, 납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한국의 고려사 장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을 해주는, 키스페이스 이민구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책보고사단과 함께하는, 많은 고려사 원문과, 지역명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북경을 차지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뒤를 이었던, 고려, 그리고 또, 전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코리아, 고려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자 했을 때, 우리의 고려의 역사는, 우리의 숨어있던, 강력한 민족혼을, 깨울 겁니다. 유전한 강력향싹, 우리의 고려의 역사는, 감사합니다.